다 함께 가던 그 힘은 열 벗고 찍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참 남한 자 되었네 늘 나도 예 법정에선 할 말 없이 잠잠해 좁은 눈으로 들어서 생명의 법 따르면 주 예수 풍요한 생명 꼭 바로 막 보게 돼 주 예수님 세상에서 끄기 좁은 길 같네 많은 물이 따르다가 모두 버리고 떠나 십자가에 홀러남아 그들 위해 기도해 저들의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좁은 눈으로 들어서 생명의 법 따르면 주 예수 풍요한 생명 꼭 바로 막 보게 돼 우리 생명의 법 따르면 주 예수 풍요한 생명을 생각해요 이렇게 당시에 참여하러 가고 нет 어디 가고 화면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 풍요한 생명은 관계약에선 목소리가 안 갱니까 얘기่고 주 예수 풍요한 생명의 수업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 왕궁 노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품성 멋진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궁판이었던 승리의 행진인 것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품성 한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품성 백팔번 백팔번 하겠습니다 백팔번 백팔번 우리 모두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주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외부 등광야에서 해지는 데까지 갈로 밤늦벗을 모두 부셨네 헌약괴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자 파음 강하게 하고 주의 말씀 지키니 우릴 능이 막을 자가 누구냐 갈래 모두 행하고 6월절을 지켜서 결의 고성 점령하러 나가자 군대 장강 만나서 신을 벗어버리고 모든 작전권을 죽게 맡겼네 영광 나팔 길게 불고 일곱 바퀴 돌아라 두 개 외친 소리에 성격 허물어지니 우릴 능이 막을 자가 누구냐 개발 산에 단사코 화목제를 들여서 돌에 새긴 말씀 선포를 하자 여호와의 원수들 일어나 대적하니 남김없이 우리 손에 붙였네 대적 침멸할 때까지 태양아 거기 멈춰라 정당하신 주께서 우릴 위해 싸우니 우릴 능이 당할 자가 누구냐 개발 산에 단사코 화목제를 들여서 돌에 새긴 말씀 선포를 하자 여호와의 원수들 일어나 대적하니 남김없이 우리 손에 붙였네 대적 침멸할 때까지 태양아 거기 멈춰라 전등하신 주께서 우릴 위해 싸우니 우릴 능이 당할 자가 누구냐 희원희 형님 찬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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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